여론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압박 찬스, 특혜 채용 의혹의 휴사인 중앙선관위가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한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다만 경력 채용 관련 사안에만 한정하고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수할 수 있는 건지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녀 채용비를 의혹에 한정합니다. 선관위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고 의혹을 조속히 해소해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감사번위를 두르고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회의 직후 노태학 위원장에 대한 질문을 막는 선관위 직원들과 취재진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장군 말씀하신 노태학 선관위원장, 거취로 어떻게 될까요? 노태학 위원장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 자리에 연연을 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사퇴에는 다시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만이 능사인가? 지금 바로 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은 물론 선관위원 전원 사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걸 막는 법안 추진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헌법 114조에는 위원장을 선관위원 중 1인으로 뽑는다고만 규정돼 있는데 1963년부터 현직 대법관이 관행처럼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 전면 수용을 압박해왔잖아요. 반발이 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발표 이후에 국회 노태혼대회에 모여서 강력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선관위가 반쪽짜리 결정을 내렸다며 채용특혜 의혹은 물론 부실한 선거관리, 북한 해킹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노태학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야말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